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2월 4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리스도는 주시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위험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신다. 그는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이 각 영혼의 피로를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하신다.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을 굳세게 저항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칠 말씀들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원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인성을 취하신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양측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시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었다. 시대의 소망 25-26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우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그는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라고 이야기한다. 이 약속이 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보라. 이와 같은 개념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우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밀접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밀접함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토의해보라.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